네 오늘 5월 9일 화요일이고요 저희 오늘 4연승 도전했는데 삼성에게 9대1로 패배했습니다 아 마지막 강민호의 말룸 런 때 정말 저는 소리를 질렀네요 아 9키로 정말 힘듭니다 예 오늘 5월 13일 SSG와의 승부 8대5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키로 거의 다 뛰었고요 저희 팀 또 4연승은 실패했고요 최은호 감독 체제에서 첫 패배를 맞았습니다